오늘은 코로나19 또는 여러가지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폐렴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한폐렴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지역적인 혐오감이 들 수 있는지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코로나19라고 명칭을 바꿨는데요. 사실은 우한폐렴, 즉 폐렴이었죠. 폐렴의 한가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을 살펴보시면 폐렴 또는 감기와 증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 한 번쯤은 걸려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 몸으로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러면 왜 코로나19에 걸리는 걸까요? 당연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증상,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왜 어떤 사람 심각해서 죽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사람 아무런 증상도 없이 넘어갈까요? 면역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면역력이 강하다면 쉽게 이겨낼 수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거나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이건 폐렴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폐가 약하니까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이겠죠. 또한 폐의 질병은 제일 밀접한 것이 신장, 콩팥입니다. 폐하고 신장은 한 쌍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신장이 약할 때도 쉽게 폐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스크 착용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갔다 돌아오신다면 손을 잘 닦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위생 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등과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모든 감기나 폐렴은 언제 잘 발생하던가요? 네, 날씨가 추울 때 잘 발생합니다. 우리의 몸이 차갑다 그러면 으스스하고 어?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 다들 받아보셨죠? 그렇다면 반대로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한다면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강화하나요? 잘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신다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게으르다, 운동을 잘 안 한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움직일 때 건강합니다. 그러면 이미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먼저 지압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혈자리는 이것 역시도 폐렴의 일종, 감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힐링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